GARPED 1. FIGHT 우와 아 저기 12 될때가 있고 안될때가 있는데 어우 4핑 뜨노 제가 백데시 버튼밖에 없어서 지금 야 한방한방 무서운 기술만 쓰시네 오지? 그게 벽에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위험했다 아 너무 꺼렸나? 모르겠어요 6? 린자맵 맞나? 어떤 사찰 같은데 아 바로 풀었는데 아 가드가 안되네 아 10? 야 나이스 탈구 포워보금 더 좋아요 오예야 벽축 아 미친 스틸 야 센스 봐라 야 이게 안맞네 저 피리소리가 되게 좋지 않아요? 일본 특유의 피리소리 오우우 나이스 아 저 피지소리 뭐라그러지 알고싶다 전통 일본 악기인거 같은데 그니까 일본 어디 관광지 가도 저런 노래 나가지고 나이스 왠지 맞을거같은거 뭐하노 아 실수했다 저요 백댓이 잘치고싶은 마음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백댓이맨으로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우 쉣 이게 확장이구나 아 벽이었네 아 에바 나이스 십상 아 말라 보이게 나와요 다행이네 야 너정보면 야 어 사나이지 남자는 저기 뭐야 어 몸무게 백킬로 넘어야 십상남자 아이가 아 헛소리하나 맞았네 죄송합니다 이거 왼손이야 아니 이걸 왜 막 오 오 다행이다 오 좋은데 벽까지 가면 좋겠는데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갔는데 뚱케라 안맞아 뚱케라 야 이 시멜 풀려다가 빨리 양손 입력해왔고 기술 카운트해서 맞았네 아 시멜 왜 이렇게 풀려 야 수분좀 줘라 아 예 아 모더기라 자꾸 이상하게 많네 오우 예 트랙이 트랙이 안쓸거에요 콤보 센스 종합전 기원 간다 어 여기 안 맞나 뭐시고 아씨 점프에 나 나갔어 눌렀는데 내가 늦었어 어떻게 되겠지 어 모르는다 이거 별값 이긴다 와 늦었다 워 워 모티기 좋았는데 나는 100키로 언제 넘냐고 으 와 아우와우 대박 형님? 형님? 아 형님 아 잠깐만 왜 그러세요 너무 무섭게 뭐야 아 이거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이게 아까 스커지님이 딜키 못한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방금 저도 바퀴 쓴건데 쪄깍이 끊기니까 아쉽니다 나이스 잘 때렸고 벽이 애매하니까 아씨 벽이 안보이네 오늘 아 대박 뭐지? 오 오 그리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쓰면 안된다 오우 다행 뜨지않나? 시빌이었나? 갑사아 아 쟤벨 저도 빨리 깔아다야겠다 아니 카운트 나버리고 카운트 나버리고 비쌤 어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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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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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yk 오웅맞네 아이씨 아이씨 비가스 바베르 뜨는데 쟤는 안떼요 캐시템이라서 아 뭐해 아 실수는 다행이다 아 이상해 와 대박사건 아 왜이래 아 풀었어 진짜로 억울해요 아 나이스 진짜 잘하네 모른다 잘했띠 아이고 스커징이 끊겨서 불편하면 굳이 저기 뭐야 리벤지 안 받으셔도 돼요 되나 가끔 콤보로 들어가는데 오늘이 그날이었다 풀겁니다 로직 많이 사세요 여러분들 어 지렸다 센스 아휴 씨 한 번 더? 아니네 머가리 터진다 아우 내 머가리 최..최고 버전거 무슨 저기 뭐야 활짝 아 왜이래 살짝 그 돋보기같이 생긴거 라고 해서 오우 씨 풍부 잘 때렸다 풀었잖아 이게 뭐야 나이스 왜 안 움직이는지 아세요? 오야 위험했다 아 위험하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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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드파이 씨 두 번 13이었나 아아 너무 달콤하다 너무 달콤했다 나이스 라운드 와인 아 아 아니 끌프했는데 안 나갔어 느낌표 양심 아 무조건 상관 안쓰네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아 좀만 더 빠있을까 야 이거 왜 가드가 안되냐 신기하다 아무 생각 없이 막고 있었는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그만해요 뭐야 벵고 형님 형님 아 아 윌 크러쉬우 아 이거 왔었어 좋아요 다이어 끊겨도 홍보 잘 때려 아이씨 흰 흰 도래되버리냐 어 오 오 시비 맞다 아 씨 뭐해 아 막 타까지 쓰셨네 잘 참았다 으음 홈마이징 어 지졌다 노노노노노 일폐임 아 İngg 아까보라 자존감이 개높고 사이언인이라 그냥 저버린거같은데 개끈기네 아 됐는데 이거? 아..모덕이라는데 What is TTG? What is TTG? 아아 테켄가프 아아 저거 어.. 베리 위큰 카리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약해서 2테인거지 와 공북도 크네 와아아아 찢었다 철권이 비슷한게 뭔 뜻이죠? 철권이 비슷한게 뭔 뜻이죠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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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아이씨 좋아요 스피킹이 낮아도 인컴 못때린 연습을 해야돼 스피킹 대회를 나락처를 잡으니까 미리 연습해놔야돼 스피킹 스피킹 대박사건 한파만 아 대사메 아싸 아 아 이게 왜 안될까 모독이라 그러고있지 스피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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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로디모닝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피킹 아 저거 10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데 왜그런거지 바뀌었나 시즌4에서 스피킹 모독 고수분들한테 물어보고싶다 아 개잘때렸네 이수 한번 깔걸 아 대시 아 대시 안났다 너무 잘때렸는데 아 안돼 아 미친 스피 제발 아 미친 이걸 지냐 제발야 아 왜자꾸 안맞을까 미치겠네 미친 스피킹 미친 스피킹 ems 으 dairy 안전하게 때리는게 현명한건가 안전하게 때리자 안전하게 때리자 안전하게 때리자 피해진다 생각했어 누르고 있었어 왼손 누르고 있었는데 이 거리에서 가드가 안된다고? 잘 붙었다 생각했는데 아잇 대박 어? 어어? 어우 어휴 힘들다 근데 이게 나라가 틀리니까 지금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죠 아 내가 위에 아 오예 아 미친 스팀 기네 플러스인데 아 아 와 나이스 아 어 이거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컷칠 때까지 형님 어어? 어어? 공중격투 치렀는데 아 아 아 아 아 오늘 왜 그러실까 사람들이 아 또 기분 좋아지게 아 나이스 아니 맞았는데 바뀌었나? 바뀌었나? 저거 시즌 뽑아서 바뀌었습니까 저 기술? 마이너스 10이었나 그랬었는데 아 아 아 아 맞았는데 바뀌었나? 바뀌었나? 아 미친 가드팩 뭐야 아 미친 가드팩 뭐야 괜찮아 뭐야 야 아 오케이 헛쳤으면 내가 맞지마 뭐야 이거 왜 맛이 안될거 같아서 참았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캐릭을 잘해요 근데 썸따 부러워요 진짜 저거 어 푸른데 좋아요 느리게 치고 에바지 아이스 보고 때리기 그니까 저렇게 여러 캐릭터를 하는거 부러워요 저는 좀 캐릭폭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부러워요 이런 캐릭을 저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게 진정한 할거 오래할 수 있는 저기 회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 왜 왜 좋아요 아 내가 죽었다 아 천재인가 이런 3였으면 이겼는데 4여가지고 하 1 3 2 2 3 4 2 3 4 5 4 4 5 5 5 5 5 5 5 5 5 6 아이차 와 이거 너무 세게 맞는데? 나이스 심리에서 이겼다 나이스 저 이제 이모티콘 생겼거든요 구독을 킁킁 아 이 순간 끊겼다 오 어떻게 때렸냐 아우씨 신기하네 나이스 한 번 봐 홍신 패밀리에 들어오신다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저기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야 아 늦었다 아 늦었다 앉았다 닭이 뭐에요? 닭도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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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 기다려보셨 아이차 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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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그렇지 아 왜 얘는 안맞냐 저렇게하면 오케이 몬특이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